그 채널 아직도 안많이네 믿을 수 없는 새끼들입니다 다 한남체육관 형님들과 제주도 여행이 갑자기 결정되어 제주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등산할때 입을 옷 잠옷 속옷이랑 양말 형님들이 고기 가져가야 된다고 아이스박스 챙겨오라고 해서 제가 막내니까 챙겼습니다 내일 한남체육관에서 8시에 출발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짐을 싸고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출발 도로 출발 도로 출발 도착해서 비행기표 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출발 역시 인도주 도로 출발 먹고 한참은 더 하도 돼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적응 어류 춥습니다 괜히 허세 부렸어요 왜 그래? 내일 한라산 가기 전에 먹기 위해서 가급해서 한 사람 다른 거 걸린 사람 가기 가위바위보 찍고 있어 찍고 있어 김주영 김주영 빨리 와 야 빨리 와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한 채를 다 씁니다 승부차기 설거지 빵 하고 있습니다 승부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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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산 도착했습니다 어저께 맥주 4캔 먹고 새벽 2시까지 토를 한 9번 했습니다 승부차기 믿을 수 없는 새끼들입니다 다 나한테 폼클렌징을 짜줘? 승부차기 저희는 오늘 관음사 코스로 올라가서 관음사 코스로 내려옵니다 등반 시작 전에 허기 좀 떼우고 등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 등반 출발합니다 지금 한 1키로 300미터 정도 왔는데 야 그 밖에 안갔어? 여기 한라산은 정말 탈만합니다 쉽네요 쉬워 허세 부딪지마 여기 대한민국 공립공원이어서 경치가 매우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그렇다도 공립공원이야 아직 아니 아닌데 아니 설악산에 비하면 한라산은 굉장히 완만해가지고 타기가 편합니다 그 켜고서 라이브라서 전화오거든? 야 이 새끼야 넌 좀 우연히 이쪽으로 좀 사이로 들어 한 명 아니 야 여기 저 찍고 있는 그걸 아냐 휴직소에서 좀 해발 1000미터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한라산도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오르막길이 와가지고 땀이 너무 많이 나네 개밀이네 산탐지 1시간 30분 정도 됐는데 한라산도 상당히 힘듭니다 한라산도 상당히 힘듭니다 삼각봉 대피소 도착했습니다 1시간 50분 정도 올라왔는데 경치가 진짜 좋습니다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3월 말에 한라산당 한라산은 정말 탈만합니다 강좌 우선 두 개 동아 동아 그도 정답 여기가 백목밥입니다. 백목밥 황기리 형님이랑 둘이서 2시간 58분 정상 찍었습니다. 다음엔 2시간 찍어보겠습니다. 오늘은 2시간 58분? 근데 형은 더 빨리 올 수 있긴 했었어요. 당연하지. 우리는 원래 두 형 걸릴 수 있었어. 난 건지. 나는 울지. 고대 살아남기가 한라산 정상에서 먹는 실라면 적당히 해놔줌 정상 갔다가 한라산 초입 도착했습니다. 이제 숙소에서 쉬고 하루 자고 내일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숙소에서 쉬고 하루 종일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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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aby 여름밤 시 Bee 예 orgt 아멘